지난번 영상에서 24시간 동안 새로운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모자이크 씬 풀세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약 3개월간 600개의 댓글이 달린 끝에 당첨자가 나와서 모든 템을 벗어들였었습니다 그래서 2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 24시간 동안 새로운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마지막 댓글을 다신 분께 레더 6기 저의 최애 캐릭인 모자이크 씬 풀세팅을 드립니다 본캐 다이어댐, 고딕수수, 지존 뼈대에 직작한 쌍모자이크 무술공속장갑, 허리티 스웩, 천열기수 워브툴을 업그레이드한 일명 업고어, 목걸이, 반지, 제가 직접 만든 사사사 소집 소압용 영혼, 암살자 횃불, 애니창 이렇게 입고 있던 아이템을 다 벗어서 드릴 건데요 이 아이템만 있으면 올라운드 가능한 모자이크 씬을 바로 키울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댓글이 안 달린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댓글을 달면 달린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표시된 시간이 1일 전으로 넘어갈 때까지 새로운 댓글이 없다면 댓글에 하트를 드릴 것이고 만약 본인이 댓글에 하트를 받으셨다면 답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강력한 모자이크 씬을 키우고 싶은데 아이템을 구하지 못해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당첨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